지금 플레이할 게임은 출시 전 상태입니다 공짜에요 이거 지금 지금 공짜에요 1대1 싸움을 또 한번 해야겠구만 마지막 플레이한 시점이 도대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네 시간 아 영토 상태가 업데이트 되는구나 1대1 한번 싸워야지 1대1 1대1 결투 자 가자 자 1대1 결투 결투 자 왔다 어 붙었어요 자 1대1로 결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는 워러드에요 살짝 까먹었는데 이거 오 왔다 아 뭐야 저 캐릭터네 아 저 캐릭터 무섭던데 어 저 리치가 너무 길어가지고 역 조심하시고 역 조심하시고 조심합니다 에이아이가 제일 힘들어져 에이아이가 제일 힘들어져 에이아이가 아 내가 뭐 차단 해제했어 모르고 다시 차단 시켜주세요 고마워요 붓 아이고 아이고x5 아이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뭐야, 아 이제 아 저거 한 번 찔리면 뭐 계속 찔려 아, 한 번 찔리면 계속 찔려 저거 저거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네 어유 어유 아니, 저 농민이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중이에요. 지금 아이고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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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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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혈 데미지. 아, 출혈 데미지. 아, 출혈 데미지로 자꾸 올라 그러네. 출혈 데미지. 아, 출혈 데미지. 어어어!! 아하우! 우호! 이겼다! 아. 나 잘한다x4 아. 몇 렙이지? 와우! 나이스! 영성 얻었고. 몇 렙인지 어떻게 알지? 어... 잘한다x4 깔끔하게 느겼죠? 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면 문제 많으시고요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요. 자... 아, 8렙이었다구요? 아, 8렙을 잡은 거야? 오오, 진짜요? 야... 패배 각성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 다시 복수할 건가봐. 다시,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었어, 저 사람이. 딴 걸로 나올 것 같은데? 라운드 1라운드 라운드 1라운드 라운드 1라운드 어휴 쉬럴 데미지가 있네 야 긴장된다 이거 야 긴장된다 야 긴장된다 야 긴장된다 야 긴장된다 야 긴장된다 야 긴장되어야하지 3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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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조심조심 오우 오우 얍삽하게 잘하는데? 아 아이고 아이차 오우 아이차 하하 아이차 4라운드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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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조심조심 어 재빠른데 으으윽 어 캬 말 그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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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아 휘 3렙 진정한 뭔가가 나오겠죠 나는 뭐 일단 이걸로 가야지 뭐 이거밖에 할 줄 아는게 없으니까 어루가 빈틈이 많은거 같긴해요 아 내가 공격방법을 잘 몰라서 연타를 뭐 어깨치기 이런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 아 다시 저걸 나왔네 아 저거 무서운데 저거 한번 또 져드려야지 또 아 좀 불헤비네 라운드 1 라운드 1 아이고 안맞죠 저거 호드를 1 아이고 오우 아, 추럴 데미지! 아, 추럴 데미지로 죽네. 야, 추럴 데미지로 죽는구나. 아, 저 뒤에서 따라가는 건 뒤치기가 너무 위험했어. 저 사람 화났나 봐. 탈탈해야겠다. 라운드 2. 뺏기지로 죽은 줄 몰랐어. 죽을 쥐. ㅋㅋㅋㅋ bothered by... 퀴치기지... 퀴치기를 깨닫는 중이었어. 사람이 안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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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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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벌릴수록 위험하구나! 알겠습니다. 어! 저거 너무! 너무 거리가 길어. 셜! 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기 출혈. 출혈 겁나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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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아, 출혈 때문에 미치겠네 아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상규 한 번만 더. 아, 네. 너무 개돌했어. 아, 이번 판은. 이번 판은 졌어. 아이고. 한 번 졌어. 네. 이래야지 포기하실 것 같아서. 아, 이게. 랩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아, 잠시만. 나 저거 한 번 해봐야겠다. 아, 아, 저도 레벨업이 되는구나. 상대 고수예요. 잘해. 네. 아, 근데 버서커 해줘서 내가 이긴 거야. 이건 나가지고. 자, 박치기 반격 있네요. 어, 쌍검도 있어요. 어, 뭐 새로운 사람이 왔다. 몇 랩이지? 아, 그거 알아요. 그 방향에 맞게 하는 거. 어, 당연히 알고 있죠. 아니요. 이거 컴, 이거 키보드로도 됩니다. 굳이 뭐 패드로 안 해도 돼요. 아, 5랩이다. 5랩. 오, 쟤 뭐야? 뭐 무슨 기사 같은 건데? 오, 멋있는데? 우리 바이킹이 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비도 있네. 네, 스팀 게임이에요. 어, 뭐야? 여캐야. 어, 뭐야? 여캐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조조조조조. 오우, 빠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때리려고 그랬는데. 아아. 아, 지금 방송할 때 후회하지 마세요. 네, 채팅창 터지니까. 조심조심. 조심해서 해야겠다. 저 캐릭터도 꽤 무서운데. 공격할 때 공격을 잘하네. 네, 장검인데 되게 빠르다, 생각보다. 하지만 너의 패턴은 이미 내가 알아냈어. rea Wolf 1cm 잘 헤어졌다. 미 prey 아무소댓 2cm 장 Tseng 질 honors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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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쓰 클라쓰 어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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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안돼 아아 에너지 아까워 아아 아 아깝다 아 간보기 했는데 아 저 박치기가 좀 약간 애매하네 이어서 이어서 때리는게 네 아 저 아깝다 이번엔 더 열심히 라운드 포워드 어 다른키 저장할 때 다른키 어렵다 아 clarified 그렇지 No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뱃뱃뱃 아 아깝다 아 아 방어 컴보가 있는데 아 그게 아 아깝다 엄청 집중하게 되죠? 한번 다시 붙어야겠다 나랑 딱 맞는거 같아 레벨 이런거 안나오네 아 박치기 잘 연계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습을 더 해야 되겠어. 가자. 레벨 5 널 부셔주겠어. 네 위로 방금 만들었나? 네 잘 만들었죠. 아 기술이 뭐 안 나와. 어 어디 가든지 뭐 기술이 저기 하는지 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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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뱃뱃뱃뱃뱃뱃뱃 잘 막아볼께 한번 아이고 아이고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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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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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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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